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질에 따른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지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영양소라고 한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나쁜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이 바로 비만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기방 흡수를 막는 약을 먹기도 하고 기강 흡수를 빨리 내보내기도 하고 또 지방 흡입 수술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비만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나쁜 성분으로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은 우리 몸의 나쁜 성분인가는 한번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흘이 지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는 고체 형태를 지방이라고 하고 액체 형태를 기름이라고 하며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지질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질은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심장병, 중풍 등의 심혈관 질환과 각종 암이라던가 성인병의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주의해야 되는 영양성분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각종 병의 원인이 되지만 적당히 먹으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고 가장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체온 조절이라던가 세포막을 구성하고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과 담집산을 만들어 내고 두뇌와 시각에 영양을 주어서 영양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은 우리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이 지방도 각각의 나름대로의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어떤 영양 성분을 저장하고 저장하는데 가장 가볍게 저장을 해서 우리 몸을 추위에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계의 기본적인 구성 성분은 지방산이죠 지방산은 포화 정도에 따라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아마 이건 다 포화자유지방산이나 불포화지방산 많이 들었을 겁니다 포화지방산은 딱딱하니 잘 굳는 거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잘 굳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먼저 포화지방산은 육류라던가 코코넛류, 마가린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이 많이 증가해 가지고 동맥경화 라던가 심혈관 기간에 영향을 주는 주어 가지고 심장관상동맥이나 뇌혈관, 말초혈관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또 심장병이나 중풍을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칩니다 옛날에 음식을 저장할 수 없을 때는 잘 먹을 때 기방을 많이 저장을 했다가 겨울이 돼서 먹기 힘들 때 소모하는 그런 특성을 그런 면이 있는 그 영양성분 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본다면 태음에는 소고기, 소양에는 돼지고기, 오지고기 그리고 소음에는 닭고기나 개고기, 염소, 양 등이 좀 잘 맞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포화지방산들은 성인병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포화지방산은 이중절합의 수에 따라서 단일 불포화지방산, 다가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눕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올리브유가 대표적인 식품이죠 대표적인 올레온산으로 올리브유는 다른 지방산에 비해서 산화가 잘 안되고 동맥경화라든가 심장질환 등의 심혈관이 있는 사람들이 먹어도 좋습니다 먹어도 좋은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많이 먹죠 그러나 이것도 올리브유라도 하더라도 이것을 생으로 야채에 버무려 먹거나 그런데 상당히 효과적인데 윤료를 튀김용으로 쓴다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것도 역시 오래 쓰게 되면, 몇 번 튀김에 사용을 한다면 역시 산폐 관련해서 건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올리브유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먹는데 성인병이 잘 안걸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리브유를 음식에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또 이외에도 올레온산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써는 해바라기라든가 홍화유, 낙화생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 불포화 지방산에는 오메가6 계열의 리놀레산과 감마리놀레산, 아라키돈산 등이 있고요 또 오메가3 계열에는 알파리오놀레산, EPA, DHA 등이 있습니다 아마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경우,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강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먼저 오메가6 계열인 리놀레산은 옥수수라든가 콩, 홍화, 창기름 등에 많으면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에티지엘 콜레스테롤까지 고밀도 콜레스테롤까지 없애서 증상을 악화시키며 암의 원인인 과산화지질이 생기게 하는데도 일정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감마리놀레산은 달맛일 것이 해조류 등에 많으면서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혈관, 기관질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프로스타글라이린을 제조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 이제 아라키돈산은요 달걀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유제품, 소라, 견복 등에 많이 있죠 임산물, 수육이 유아의 영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량으로 보장하게 되면 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 알러지질환, 아토피 피부 등을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계열을 알아보기로 하죠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레산은 차조기유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토비피부라든가 우울증, 신경세포, 뇌세포, 뉴마키스 관절, 간질환 등에 좋습니다 그래서 인열레산을 많이 먹는 사람이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진 EPA, EPA는 정월이라든가 꽁키, 고등어 등의 등푸른 생선에 많으면서 혈소판이 응깁을 억제해서 혈전을 없애고요 동맥경화라든가 뇌경색, 심근경색, 뇌결정, 고혈압을 예방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질환이나 알러지질환, 염증성질환에도 많이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HA, DHA는 정월이라든가 다랑어, 장어, 고등어 등에 많이 있으면서 뇌와 신경조직의 발효 효과,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기억력을 증가시키고요 치매 등의 뇌질환을 예방하고, 시력을 향상시키며 작용을 하고 심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도 좋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한번 더 나눠 볼 수가 있죠 체질에 따른 재질의 구조를 보면 지방성분은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섞여 들어있기 때문에 주성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한의학적인 성미가 또 이게 지방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을 선택해 가지고 선택하여서 지방, 지질도 먹는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채길별로 좀 살펴보기로 하죠 느긋하고 무엇이든 잘 먹고 살이 많이 찌는 태음인에게는 좋은 기방성분이 쇠고기라든가 소관, 장어, 들기름, 대두유, 콩, 당콩, 아몬드, 호두, 잣, 은행, 대구 등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순환도 잘 시키면서 몸을 맑게 해주는거에요 지방성분을 공급해 주는거에요 맑은 지방성분을요 그리고 열이 많고 급한 소양인, 저들 쪽이죠 굉장히 빠르죠 그런 소양인들은 대기고기라든가 오리고기, 돼지간, 참기름, 고등어, 꽁치, 삼키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참깨라든가 홍화유, 옥수수 등이 소양인한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꼼꼼하고 내성적이고 완벽하고 소화기능이 약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라든가 양, 염소, 닭간, 갈키, 도미, 조기, 멸치 등과 같이 맛있는 음식들이 소음인 걸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도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이 도움이 되시고요 또 이제 기가 강한 태양인들 뭔가 저들 쪽이고 그냥 항상 진취적이고 하는 소양인 태양인들은 붕어라든가 문어라든가 오징어 등이 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고 단백질 성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안 녹는데 포화지방산인 경우에는 주로 고체로 많이 있고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이 있고요 또 불포화지방산은 좀 더 액체수성이 강하고 상온에서도 잘 엉기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도 오메가6라든가 오메가3 등과 같은 그런 식품들은 자신의 체질에 맞춰서 먹는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체질체양건강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